순환의 파사드는 탄생의 파사도와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탄생의 파사드가 사실적이고 섬세한 세밀화 같은 조각이었다면 순환의 파사드는 다소 파격적이고 추상적입니다 탄생의 파사드가 곡선적이었다면 순환의 파사드는 다소 파격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순환의 파사드는 직선의 느낌이 강합니다 순환의 파사드는 가오디가 죽은 후 30여 년이 지난 1954년 조각가 수비라치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수비라치는 순환의 파사드를 조각하기에 앞서 1년간 가오디의 작품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에게 가오디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동시에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비라치는 가오디의 뒤를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순환의 파사드를 완성시켰습니다 전통적 방식의 섬세한 묘사 대신 단순화했지만 함축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그 장면과 함께의 자격 이를 통해 가오디의 사회에서 porque Gaudí ya dejó esa idea de que iba a cambiar la fachada del nacimiento es totalmente distinta que la pasión y la de la gloria será totalmente distinta no sé quién la hará ni cómo la harán cómo será, más bonita, más fea 때로는 그대로 복원되고 때로는 재해석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냐의 조각은 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33년 전 일본에서 이곳으로 와 조각을 하고 있는 이치로 소토입니다. 젊은 시절 좋은 도를 찾으러 유럽으로 왔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그는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건축가 가오디는 조각거라소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오디가 최완성시키지 못한 탄생의 파사드, 그 탄생의 파사드를 함께 완성시킨 후대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그입니다. 지난 2000년 그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15명의 천사상 조각을 완성시키면서 미완성이었던 탄생의 파사드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답을 찾아 헤매던 조각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도를 매개로 가오디라는 천재를 알게 되었고 그의 건축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60여 명의 조각가들을 물리치고 천사상을 조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찾던 물음의 해답을 이곳에서 얻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천사들의 합주는 탄생의 파사드 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토는 천사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가오디가 보던 것들을 보면 가오디가 가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에게 해답을 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수 일을 하는 젊은 예수의 얼굴. 그는 그 얼굴을 통해 천사의 얼굴들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화로운 얼굴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길 기원합니다. 이 templesupun 한국어로, 일본어로, 아프리카로. 우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1882년 첫 조석을 다진 이래, 1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켠에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한켠에선 백년이 넘는 세월 앞에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곳도 있습니다. 검게 세월이 터치려진 곳과 새로 지어진 곳이 묘하게 대조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해 가는 사그라다 파밀라의 모습입니다. 성당의 뒷편에 있는 돌조각 복구 작업장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라의 엄청난 규모만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수된 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작업장 책임자 펠리오입니다. 작업장 책임자 펠리오입니다. 그는 올해로 11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 3대째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그라다 파밀라는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전 세계에서 온 스무 종류가 넘는 돌을 가지고 작업합니다. 각각의 돌의 형태에 맞게 다듬고 질감을 입힙니다. 사그라다 파밀라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에 의해 사그라다 파밀라는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후대의 건축가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오디만의 독창성입니다. 그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부석학교였던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구비치는 듯한 모양의 지붕이 남다릅니다. 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당시 건축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결 모양으로 표면을 지탱하는 얇지만 내구성 강하고 배수가 완벽한 지붕. 벽돌과 타일을 이용해 저예산으로 지은 이 건물이 미래 건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건물은 가오디가 성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은 학교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배려한 가오디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1914년 예순의 나이에 접어든 가오디는 다른 공사는 모두 접고 사그라다 파밀레에만 매달립니다. 생의 마지막 9개월은 거처까지 옮겨와 남은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오직 작업장과 성당만을 오가며 세상과도 멀어졌던 가오디. 고독과 침묵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레에 대한 염원만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1926년 가오디는 자신이 손수 쌓아올린 이곳의 지하에 묻혔습니다. 비록 사그라다 파밀레의 완성을 보진 못했지만 그는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 파격과 혁명을 시도하며 세계 건축의 역사를 바꾼 건축가 가오디. 하지만 그의 시도는 끝없이 근원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근원에 가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길임을 그의 역작 사그라다 파밀레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라는 성당을 응원 crucifort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를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그라다 파밀레는 자신을 만나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한테 사그라다 파밀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레는 자신에게 의심하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미완성의 예술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미완성의 건축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예술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예술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예술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을 이끌고 있습니다.